오늘같이 이런 날은 뭔가 느낌이 좋아 최악의 상황인데 최악의 상황 일단 나가봐서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아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선장들 판단하에 모든 올 수업하고 다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전하게 육주에서 만나요 잘해서 열심히 잘 이겨내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강희진 한 번 강희진 한 번 둘 셋 파이팅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되게 오랜 기다림과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의 싸움이 굉장히 많은 정신적 체력적으로 집념있고 투지있는 모습이 낚시랑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낚시에 대해서 사실 아는게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주제를 던져주시면 그거에 맞게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낚시 평화롭다고 누가 그랬어요? 전쟁이요 전쟁 조금 아쉬웠던 거는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 저희도 연습도 좀 더 많이 하고 솔직히 솔직히 팀 중에 한 명만 입상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진심인 것 같아요 용왕님 물고기 좀 주세요 물고기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